이거 맞지? 창문 틀에 머물고 너의 맘이 다가와 따뜻하게 너를 안으면 예전부터 내 곁에 잊은 듯한 내 모습에 내가 가장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뛰어가는 내 그립자 둥그렇게 내버리지 나의 사랑이여 어쩌란 말이냐 이 터진이 왔는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이 어쩌란 말이냐 이 터진이 왔는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이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따뜻하게 미쳤는데 안녕하며 돌아서 뛰어가는 마린 곳이 더욱 그라켰나버리지 마의 사랑이여 오 저런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이 오 저런 말이냐 이쁜 가슴이 오 저런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이 오 저런 말이냐 이쁜 가슴이 이 마음이 오 저런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이 오 저런 말이냐 이쁜 가슴이 오 저런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이 오 저런 말이냐 이쁜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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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저런 말이냐 이 터진 이 마음이 아 저런 말이냐 이 예쁜 가슴이 아 고맙습니다